안녕하세요, 야오키나코입니다. 완전 일본 사람인데, 11번은?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인가요? 웬만하면 자기 일본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 일본어 어디에 있는지? 네. 어디에 있는지? 네? 일본 집이 어디에? 호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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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호쿄? 호쿄? 이쪽! 그니까 이쪽에.. 이쪽에! 가파방지! 가파방지! 11번 친구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11번? 11번 친구는 그러지 말고 우리 고향이 어딘지 말아라! 아! 그래 해도 모르니까! 아까 도쿄라고 했었죠? 한국말은 용기 내서 12번 본인 소개 한번 11번 친구는 어렵겠지만 한국말로 한국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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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동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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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 도쿄는 장.. 장안.. 고등으로 왔어 장안 고등으로 왔어 도쿄에서 장안 고등학교 아! 일산 출신이구나! 자! 그럼 이제 일산 출신! 11번 일산 출신!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우리 11번 친구가 얘기해줘봐요! 어? 난.. 아 이제 한국.. 왜 안 끝났어? obstacles 뭘 h يدr 사실 딱이 생각 안 하고 대전치 대전치 어.. 일본에서 어프라 되지뿌라 유리야, 유리야 부산 어딘데? 근데 부산은 급여 아이가. 부산 어디에 가려 봐라. 부산은 어디 시부여가? 그게 뭐가 궁금한데. 아니 그래도 부산이면 어디 초량이나 해운대나 있을까? 너 나한테 관심 있나? 관심 있다, 관심 있었다 와. 너 좀 데뷔 때부터 관심 있었다. 관심 있으면. 시부여 친구 부산에 그러면 동네에 한 세 군데만 돼 봐봐. 하나 둘 셋. 너도 내 스타일 아니다. 자 다음으로 10번 친구 한 번 가보자. 마, 내가 진짜 조율이다. 내가 진짜 조율이다. 웃기고 자빠진다. 야, 이거 뭐야. 진짜 그렇게 해. 야, 사투리 너. 10번. 10번 친구가 한 명 전에 있었고요. 근데 10번은 딱 틀렸는데 경상사티 좀 오리지널 같다. 자, 9번 친구. 1번 친구. 부산 어디서 태어났어? 근데 부산. 모를 순 없지. 해운대 쪽에서 태어났는데. 해운대고. 무슨 놈. 쟤는 다 장난 같아. 너 장난 아니지. 너 자꾸 장난 칠래. 너 부산 아니지? 부산 어디인데? 뭐가 그리 궁금하네. 와, 타이밍 좋은데. 밴드 타이밍 좋은데. 니가 깔아. 화장실이야. 11번. 11번이 지금 키도 그렇고 딱 우리 아동복 컨셉한테 맞는 것 같아요. 자, 점프하는 거. 점프. 오, 잘한다. 약간 오리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얼굴 자르네. 괜찮네. 얼굴에 여러 명이 있다. cann쟁이. 허세 왕 예나가 있습니다. 예나. 11번! 야, 11번. 만장일찍. 야, 이 세 가지 한거는 12번 아니면 9번이거든? 11번 친구 같아요. 11번 아니면 9번. 근데 그거 봤니? 뭐? 만수르 관련된 뉴스. 장훈이가 만수르한테 돈 빌려줬다고. 아. 어어? 그거 외신지사 나왔잖아. 진짜요? 너네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원래 다 장훈이꺼야. 장훈이니까 다 임대하게 임대. 11번. 그러면 11번 친구 뭐. 오늘 너네 학교 올 때 어떻게 왔어? 오늘 차 되게 막혔잖아. 그냥 차 막혀와서 이렇게 왔지. 아 진짜? 너 어떻게 왔대? 일단 헬기 내꺼. 아 아까 그 니꺼 앉은 거구나? 아 저놈이. 야 근데 왜 나뭇이 앉아가지고. 한 번씩 버리려고. 얼마 주고 샀어 헬기? 별로 안 돼. 한 2조, 3조. 야 헬기가 2조. 2조 4번. 2조 4번. 2조 4번. 미안한데 수혜민 친구 헬기는 2조까지는 안 해. 아 너는 싼 거 타는구나. 근데 예나야 너는 목소리가 원래 허스키해? 사실 어렸을 때는 되게 막 꾀꼬리처럼 맑고 했는데. 그 노래를 좀 잘못 배워가지고. 저거 꾀꼬리처럼 맑았다는 것도 뻥 같은데. 그게 허세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진짜.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바뀐 거야? 근데 노래 볼 땐 또 괜찮아. 그럼 노래 한 소절 불러줘.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말아라 진짜. 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원래 이렇게 해. 야 목소리가 오랜 거야. 야 목소리가 오랜 거야. 야 목소리가 오랜 거야. 스타킹 한 거 후회하니? 프로그램 한 거를? 어. 떠나버리겠네. 10년이 지나서. 후회적인 거 보인다. 내 인생 최고의 프로그램은 나는 스타킹이라고 생각해. 오. 자 보자. 후회하지 않는다. 와 형은 뭐야 어떻게 해?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다. 내 최애 프로그램은 스타킹 이스타. 킹 주웨이 킹. 킹 주웨이 킹. 아아악. 나 킹 최악의 프로그램이었다. 민망요랑. 안 만난다. 우주. 다 우주 다리 다 어. 잠깐만 다 달라. 이건 뭐지? 저 밑에 그거 뭐야? 어 이건 뭐지? 야 야 그거 봐봐. 이게 지금 모양으로 해 있어. 지금 저기와있다. 취해봐봐. 규정. 자, 잠깐만. chief 있어서 이상제 이야기 nably.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어 뭐야? 오? 오, 소름 돋아. 못끗워, 벙 오른! 맞아, Łizeddig아. 자, 봐봐. 우개를 맞취라! 아, 이제 또 빠 point에 맞췄졌어? 2개 맞추는 건 다 아는 거 같은데, 이 놈이. 야, 이 놈이周 Webb한테 ро user? 야! 이 놈이周 happier photographer? 뭐를! 언제 체청 다니었네 갑자기? 440kg 갯수를 일단 우리가 몇 개를 차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 갯수대로 우리가 한 명씩 차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12개 아닐까? 12개?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를 차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그럼 진짜로 12개를 차라는 얘기야? 그럼 비하여? 한 사람에다 12개? 없는 게 있나? 끈끈이가 있어 아니면 저렴할 수가 없잖아 혹시 제기 상자에 이렇게 쫘르륵 돼 있었잖아 그러면 첫 사람이 한 개 차고 두 사람 두 개 차고 세 개 차고 세 개 차고 세 개 차고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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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뽁으로 소름돋아 비 투 더 빅! 비 투 더 빅! 비 투 더 빅! 맞은 소리! 비 투 더 빅! 맞아 맞아! 귀여워! 맞다! 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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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소를 정하자 틈소를 정하자 틈소를 정하자 얘는 도전이셔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너는 별세까지 해야 된다 그럴 수 있어? 예나야 체면은 잠시야 1번으로 가 예나야 예나야 처음에 도전! 하나! 도전! 하나! 오케이! 오케이! 도전! 한 번 다 했고 계속!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셋! 오케이! 도전! 진화야 진화야 4개만 하자 저 4개 될 건데 아이 진짜 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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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도전! 하나! 뭐? 비비야 비비야 잠깐만 우리 갈 테니까 우리 갈 테니까 다음 테 보자 비비가 비비 1번으로 가야 될 건데 비비야 너네 충고 한마디 할게 너네가 제가 아슬아슬한 게 난 너무 웃기거든 어? 두 개에 하나야 너네가 왜 아슬아슬해야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 빨리 이렇게 해 이렇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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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봐봐 너무 빨리 하나 둘 아니 얘나야 천천히 하나 둘을 맞춰봐봐 하나 둘 아니 아니 이 다음은 주면 안 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처음 거를 뻥하고 위로 차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뭐 하고 싶은데 그냥 뭐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화이팅하고 가자 자 1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제자랑 비비는 추리반인 걸 내가 알겠는데 예나는 저기 태평여고 댄스반 아니야? 댄스짱이지 너 댄스짱이잖아 댄짱 댄짱 보기까지 송은이 같구나 이런 이런 내가 맞아 사실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추리동아리도 하고 땡동도 같이 도맡아서 하고 있어 더블티어 더블티어 어미어미어미야 그러면 뭐 이렇게 예나가 댄스 천재니까 유학 한번 보자 그래 그래 너무 기대된다 자 범인장으로 와서 갑자기 춤을 추나려고 되게 난데 방송방 뮤직 큐 큐 제가 찍는 건 없어요 동아리 활동이 동아리 활동이 동아리 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chain up, chain up 무릎 꿇어 난 freeze I'm on down 나나나나나나나나 또 밀어낸 다쳐도 괜찮나 한 번 끈적 없이 chain up, chain up 호! 다 됐다! 맞췄는데? 와, 진짜 대박! 드디어 알려졌다!